Q. 두 번째 경기 중간.. Q. 자 오늘 그.. Q. 이 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했는데 Q. 자기 소개하고 소감부터... Q. 네 저는 담원 게이밍의 탑 라인을 맡고 있는 Q. 너구리의 장학원이라고 하구요 Q. 오늘 이 승.. Q. 오늘 이 승 이제.. Q. 했는데.. Q. 개인적으로 경기력 부분에서 좀 더 불안한 모습이 보였어 가지고 Q.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Q. 오늘 보니까 초반에 조금.. Q. 좀 위기가 있었는데 Q. 네 Q. 개인적으로 좀.. Q. 감동 코치님은 Q. 콜미스가 있었다고 그랬더니 본인 봤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? 일단 저희가 콜 미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정글이 어디를 봐줄지, 정글을 먹고 있을 때 사려준다던가 정글을 먹고 갈 때 나가던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됐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당하지 않았나 싶어요. 해외팀 정글러가 정글 루트가 달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? 해외팀 정글 루트 같은 거는 딱히 다르진 않았던 것 같고 저희 팀이 콜 미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경기를 치러보니까 로얄루스하고 플라멩고하고 했는데 느낌이 어때요? 일단은 그냥 로얄루스 같은 경우는 플라멩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처음에 터져가지고 유리하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로얄루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요. 아직 로얄루스는 팀적인 움직임을 되게 중요시하는 팀인 것 같더라고요. 조금 느낌이 들었어요. 그 거의 원전 경기 치르는 소감 느낌이었는데 본인이 좀 어땠어요? 아 플라멩은 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내가 왔는데 와 막 이렇게 해주면 하는데 저희 뭐 자국에서도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외국어 왔으니까 네. 스크림에서 좀 다양한 탑라이너를 만났다고 했는데 소감이 어떤 기분이 어땠어요? 일단 저희가 탑라이너를 이제 만나긴 했어도 아직 뭐 그룹스테이지 팀이 원팀이 아니라 그냥 이제 플레인스테이지 팀 간 이렇게 스크림을 한 거여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스크림을 했던 거 같아요. 도벽을 드는 걸 많이 좋아하잖아요. 네. 해외 선수들은 도벽 든 거에 대해서 되게 강하고 그랬던데 해외 선수들이 약간 제가 솔랭을 좀 해보니까 해외 선수들이 약간 도벽을 많이 안 들고 여기는 좀 이렇게 정복자? 약간 이런 특성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좀 더 놀라지 않았나 싶어요. 유럽 음식 좀 적응하기 힘들다고 본인이 좀 어때요? 약간 좀 짠 게 많은 거 같아요. 유럽 음식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켜 먹었을 때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거 같아요. 저는 독일 처음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? 일단 제가 독일이 오긴 했는데 이제 제가 연습만 하다 보니까 독일이 온 건지 뭐 온 건지 아직 솔직히 약간 시감이 안 나고 그냥 경기만 보고 있어요. 지금 오늘 LCK 경기장 이제 조명기를 치러 왔는데 어떤 LCK 경기와 비교해서? 그냥 비슷한 거 같아요. 뭐 좀 조명이나 그런 것도 좀 보고? 그냥 경기장? 경기장 비슷한 거 같아요. 약간 오픈보스로 하니까 옛날에 체코 할 때도 좀 생각나고 그랬어요. 원래 그러면 이제 좀 남은 두 경기 남았는데 조금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? 오늘 제가 좀 보여줬던 불안한 모습? 그런 게 좀 안 나오기에 팀 간의 콜, 미스 이런 걸 확실히 잡아야 될 거 같고요. 저희가 이제 그룹 스테이지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 팀들은 진짜 진또배기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팀들 상대로 하려면 지금부터 단단하고 좀 더 이제 결합이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같아요. 그 스크림 하면서 좀 유럽 메타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많은데 네. 네. 좀 어땠어요? 일단 유럽은 그냥 좀 일단 싸우는 걸 되게 좋아한 거 같아요. 모이고 싸우고 딱 이거 두 단어? 모이고 싸우고 딱 이거 두 단어? 응. 이게 딱 이유 메타? 응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팬들에게 아 여기 독일 와서 좀 음식 같은 거 좀 인상인게 먹은 거 있어요. 인상인게 먹은 거요? 네. 좀 맛있게 먹은 거 같아요. 저는 일단 호텔 음식을 많이 먹었거든요 되게 일단 저희가 토마토 스파이티 맛있었어요. 토마토 스파이티 맛있었고 그리고 그 크림 스파이티 그것도 맛있었고요. 여기가 조식이 좀 맛있다고 하는데 스크램블 에그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. 막 아침 약간 양식 그런 거 그게 약간 되게 팀원에서 있어서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냥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것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자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국에서 보는 팬들에게 한마디가 끝냅시다. 저희가 일단 이번에 좀 기회를 잘 잡은 만큼 롤드컵에 와서 지금 이렇게 경기하고 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가 좀 좋은 성취자 꼭 가지고 돌아갈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